아토스 잉글리시 2021학년도 스특 독해연습 지구역 시리즈 4강의 10번짐은 자신을 파악하고 자기 영역에서 활동할 필요성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활용하십시오. 변형 포인트 어휘업법 순서 삽입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변형 포인트만 원하시는 분은 뒤로 들어가 주십시오. 물고기에 대해 생각해 주세요. 잠시만요. fish belong in the water. fish는 물에 속하죠. and when it is in the place where it belongs 여기 it은 다 물고기입니다. fish예요. 단수로 받았습니다. 여기는 fish 여기는 복수로 받았네요. fish belong에 s가 안 붙는 거 보니까 여기는 단수복수 단수도 fish 복수도 fish입니다. 여기는 또 단수로 받았네요. it is in the place 그것이 장소에 있을 때 근데 어떤 장소 it belongs 그것이 속하는 장소에 있을 때 it dominates 지배합니다. 물고기가 지배해요. all other things 다른 모든 것을요. that do not belong there. 그곳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곳은 당연히 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at 한 번 더 두 번 연속 이어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may try to compete with it. 물고기 그대로고요. 그 물고기와 경쟁하려고 할 수도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물고기가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물에서는 물고기가 최고죠. 물찬 제비입니다. many is no match for the fish. 인간이 물고기의 no match 상대가 되지 않아요. as long as 이거 이거 하는 한 it remains in the water. 그 물고기가 물 안에 remain 남아있는 한. so, 그래서 in order for us to have. 여기에 in order to의 그냥 의미상에 주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have 하기 위해서. 우리가 have any power over the fish. 물고기에 대해서 어떤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we have to capture it. 우리는 그 물고기를 capture, 잡아야 해요. by using tools. 도구를 사용해서. and by many forms of trickery. trickery forms. 낚시하는 거죠. 낚아야 됩니다. 낚아야 돼요. trick. trick. 속임수입니다. to get it out of the place of its dominance. 그것의 지배 영역. 지배 장소. 지배 영역 밖으로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형태. trickery의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tools and 이렇게 갑니다. 이걸 사용해서 낚아야 된다. 물고기 낚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 밖으로 끌어내려면. we understand that. 우리는 that 이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man vs fish in the water. 물고기. man. 사람들. 인간들. 물고기. 물속에서 인간. 100.100패. fish wins. 물고기가 이긴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if we can succeed in taking out of the water. 우리가 그것을 물고기를 물 밖으로 taking out. 끌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만약에. the fish will lose every time. 물속에선 백전백선. 물 밖에서는 물고기도 역시. 백전. 백패. the thought that I'm trying to convey to you. 당신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생각은. 더 생각. the thoughts. 꾸며주는 거죠. 내가 trying to convey. 목적격입니다. thought를 당신에게 전달하고자 하곤 하는거에요. 목적격입니다. that 이하입니다. 뭐에요? once you. 조금 내리겠습니다. once. 한번 일단 뭐뭐 하면. 당신이. discover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and operate. 작동해요. 활동해요. in that realm. 그 영역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 영역에서 얘기하는거에요. 당신이 속한 영역에서 operate. 작동하는 한. you will always come out successful. 당신은 항상 성공적일거에요. but if you follow the guile. 교묘한 속임수죠. of other things. 다른 것들의 교묘한 속임수를 따르면. 속임수를 따라서 적지로 간다면요. 물. 파랗고 멋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시원할 것 같고. 들어가죠. 물고기한테 놀림당합니다. that may seem attractive.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른 것들이에요. 아니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속임수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and may leave the place of your power. and 중요합니다. 항상 찾으셔야 돼요.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여러군데 있지만 여기까지 갖추시는게 좋죠. 만약에 당신이 따라 멋지게 attract.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른 것들의 속임수를 따르고 그래서 당신의 당신 파워의 자리. 당신의 홈그라운드를 의역입니다. 홈그라운드를 떠난다면 you will never win. 이길 수 없어요. life is about winning. 삶은 이기느냐에 관한 거에요. 승리에 관한 거에요. not necessarily about winning against others. 뭐 반드시. necessarily. 반드시 의미입니다. 반드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but not a but be. winning at being you. winning at being you. 당신이 되는 것에 있어서 winning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진정한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를 discover. 아까 발견하는 것. 그것도 승리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nd. 그래서. the way to win. 승리하는 방법은 is to figure out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figure out. 이해하는 거에요. 아까 위에 understand이 있었습니다. 동의에요. figure out.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 is to figure out and to do it. 이해하고 이해한 것. 당신이 이해한 것을 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자. 깔끔하게 하고 변형 포인트 볼텐데. 자. 수능 아니면 모의고사에 나올 만한 수준의 변형 포인트는 사실은 조금 없구요. 다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준이 조금 조금 떨어집니다. 순서. 그 다음에 삽입이라면 여기. 어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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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내신에서도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dominate. 지배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win over all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긴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remain. 남아있다. 그 다음에 match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attractive. necessarily.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lose. 이런 노란색 어휘 위주로. 아 여기 realm까지 영역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표시는 대드렸으니까 내신 대비에서는 조금 준비하되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에서는 조금 확률은 떨어지는 걸로. 자 이런 지문은 특히 어떻게 준비하고 가시라고요. 어휘를 확실하게 붙잡고 가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것이 이 지문을 공부하는 의. 아까 이 전 지문 9번 지문에 티끌 모아 태산 보셨죠. 이런 것들이 티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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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 실력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쌓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는 지문들을 통해서도 학습을 통해서 특히 반드시 어휘는 줍줍줍 반드시 주워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 지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